다음 뉴스입니다. 삼척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로 92%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6만 4,600명 가운데 지난 9일까지 1차로 5만 9천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. 삼척시는 117억 9,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1차에서 미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. 삼척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상품권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